끝! 끝! 우리 같이 와요. 너무 이쁘죠? 카리야! 카리 왔어요? 뭐야? 처음이야? 어구, 이거 맛있어요! 라면 천천히 먹어. 아니, 이뻐질 것 같아, 진짜. 다시 봄에 봄이 온다, 나는 참. Heting of hoes. 까미, 나가고 싶어? 나가고 싶으면 이렇게 앞붙어 있어요, 그러면. 까미야, 갔다가 와요. 옳지, 갔다 와. 네, 뭔가 이러는데? 까치날개를 보더니, 어? 까치날개가 이상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까치나 얘기가 뜯겼어요! 그런 거예요. 저거 오늘 까니 봤어요? 저거 어디서 왔는데? 아! 예!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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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에요. 여기 있다고 하니까 아휴, 이상. 금요일만 되면 아침이에요. 딱 와요. 그 기간을 어떻게 알지? 모르겠어요. 우리 오늘 아침에도 리허가 내리니까 벌써 딱 걸어와요. 까치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보수하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 사람 옆에 있는 까치는 이건 독특한 환기가 작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릴 때 이제 사람들이 꾸준히 돼가지고 사람의 길이니까 사람들 사람들이 자기는 우리 동료 일부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지금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는 거예요. 여기 가면 뭐가 있다. 저기 가면 뭐가 있다. 업 넣고 쉬고 정착할 수 있는 곳이 여기 있지 않나 생각해서 오는 거지. 아무리 오는 거지. 사람이야. 아이고 맛있어요. 너무 귀여워. 저런 상태에서 여기 살았다는 것이 기적이지. 현재 따지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차한테 어떻게 줄지, 어떤 천적이 당할지 안녕하세요 이 땅을 굉장히 잘 먹이셨던 것 같아요 이 깃은 누군가 인위적으로 갈라나? 진짜로요? 사람이 그러진 않았을 텐데 사람이 그랬어요 어떡해 깃이 다 중간이 들어있어요 날개 깃이 중간이 깨끗하게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한꺼번에 같은 높이로 잘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얘네들을 키우다가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니까 키울 때는 날개 잘랐겠죠? 버린 경우가 있고 아니면 사람한테 친하니까 데려와서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날개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어요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어요 베린의 깨끗하게 우리 까마 파이팅이야